여기가 좋은 것 같구나. 맞아. 맞아. 뭔가 집중되고. 집중되고 캠핑 느낌 있잖아. 오늘 같은 날 있으면 쉼표가 되는. 맞아. 근데 나는 이 길도 너무 좋았어. 최고야. 사실 이 토스카나 평원 자체.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아, 너무 좋은데 이 길이? 트레킹 자체가. 아, 하늘, 구름 너무 예쁘다. 어우, 좋다. 다음에 이태리에는 올 수 있을지 모르시겠구나. 또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거 진짜. 제 생에 마지막 경험을 한 것 같아요. 아, 잊지 못할 트레킹이었고. 아, 오늘 진짜 좋았어. 아, 너무 좋았어. 그 20년 전에 여행할 때 프랑스도. 그 뭐야, 그 아비뇽 그쪽. 아비뇽! 브루스리그에 있던. 아비뇽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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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가야 되는 거 아니야? 안 돼. 야야, 근데 소리 지르면 안 돼. 가만히 있어. 소리 지르거나 등 돌리거나 이러면 안 돼. 가만히 있어. 그리고 밑에지는 이렇게 하고 있으면 될 거야. 눈 가려. 맞아요,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. 만약 달려들면 제가 싫어하겠습니다. 아니, 아니, 아니. 쳐다보시면 안 돼. 너도 놀다 가라. 근데 얘네는 식구고. 혼자야. 혼자 왔니? 오, 아직 심들이야. 참. 재밌는 체험 많이 하네. 자연주의 캠핑장이야. 야, 진짜 자연주의다. 얘네들이 여기 그냥 다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. 자기 집이잖아. 아, 맞아, 맞아. 이 타임에 음악 한 번 딱 듣자. 아, 맞아요. 아, 아까 이겼는데 너무 좋더라. 아, 오. 아. 하아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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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. 연주 좀 하시네요. 지금 가위바위바 한 거 아니야, 형? 지금 가위바위바 한 거 아니야, 형? 아, 너 설거지야? 1차 하고 이따 김밥 끝나고 하려고, 이거 많아서. 그래야 되겠다. 아, 덥네. 이제는 여기가. 이거 너무 햇볕이 쨍쨍이야. 아이고. 이거 샷이 기가 막히게 나오겠는데? 여기서 찍으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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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아닌데. 이거 뭐 잘못 샀다. 참치가 아니네. 통조라, 톡. 아, 투나랑 같이 먹는 걸 산 거구나. 같이 먹는 거야? 이걸 산 거네요, 이게 아니라. 제가 커피 보고 산 것처럼 이것도. 진짜. 어떻게 또 김이 안 부셔졌네. 우와, 두 번 구운 김밥, 김을 팔아요. 야, 그것도 한번 가져가볼까? 나중에 또 언제 쓸 수도 있을지. 참. 이걸 아주 잘 사놨네. 참 진짜 웃기다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 여기 들어가면 아주 맛있겠다. 요거 뭐지? 오이지, 멸치, 멸치 들어가면 좋지 맛있겠는데 어떻게 마냐 그게 문제네 잘 말아줘 잘 말아줘 오, 이렇게 해서 여긴 붙여주세요 오케이, 이렇게 우리가 네 명이니까 두 줄씩은 먹어야 될 텐데 그럼 여둘게요 자, 재밌네 재밌어 자, 또 기왕 산 거니까 콘도 샷 참치가 아니라니 참, 재밌다 구운과 구운과 짐이 제일 많나 오이지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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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오, 오, 오 오, 오, 오 오, 오, 오 오, 오 오, 오, 오 오, 오 오, 오 김밥집 같은 데 가면은 하지만 김밥 하나요, 그러면 이렇게 떠가지고, 밥을 떠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하고, 이렇게 하고 샥 맞는데요? 그리고 오늘 한 번 더, 그렇죠 아! 아, 밑에 참치가 있네 아이고, 아 이게 비벼 먹는 건가 보네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, 참치겠다 아, 이건 진짜 맛있겠다 고추도 고추도 오케이, 다 됐다 이야, 여기에 고추 아, 좋아 좋아 오! 우와, 좋아 좋아 오이지 오케이, 다 됐다 스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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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참치 아까워 끝 음 고추 맛있어 부지런한 개미 아빠와 배짱이 형들 다 끝났나요? 피곤했나 보네 잠깐 잔다 그러더니 아우 목이 왜 이렇게 아프지 형 고생했어요 갈 준비하자 이제 아우 목이 왜 이렇게 아파 아우 근데 나 잠깐 너 잠을 던지는 못했지만 너 콕을 던다 형 김밥 만들만 했어요? 어 괜찮았어 맛이 어떨지가 모르지 아유 짐을 정리할까? 처음에 내가 할게 운전 그 중간에 네가 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 제가 처음 한번 해볼게요 그래 그럼 예 오우 지완스 예 자 가다가 딴 데로 새지는 않겠죠 아유 그럼 걱정마 새도 돌아가면 되죠 왼쪽이 너무 풍경이 너무 멋있네요 진짜 오늘도 하늘이 좋네 아우 좋다 좋다 저 앞에도 기가 막히네 응 야 진짜 평온이 어마어마시하다 끝없이 펼쳐져 있구나 진짜 이 길 너무 좋다 아우 어제 작곡하신 노래 없으세요? 아 그래 출발할 때는 또 네 유아진이 부릅니다 한껏 걸었지 하 비틀 스카 나의 수만을 오르막길 내리막길 마냥 걸었지 계속 끝내려고 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딩 유아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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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좋다 아우 선생님 노래 타이밍이 너무 좋아요 내가? 네 아우 나는 여기에 간주가 좋다 그 간주의 바이올린이가 난 너무 좋아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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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나 밑에 저쪽에 있는 저 집에 뭐 아우 저건 뭐냐 저게 와 아, 좀 자아. 앉아? 아, 정말. 아, 꿀잠 잤고 끊고 왔어. 야, 진짜 꿀잠 잤. 야, 저쪽에, 저 집은 뭐... 하하하하. 어? 하하하하. 2층 집이요. 아, 2층 집이지. 그치? 아, 고마워. 지한이한테 물을 거 같애니. 아, 자, 자, 자. 미안해. 궁금했었어. 아이, 또 솔솔탕 들어가고 있습니다. 아이, 정말. 진짜. 지금 자아. 자, 그만하자. 여기서도 캠핑, 아니, 아니, 진짜. 저쪽 봐. 저쪽 봐. 나 이쪽이 더 관심 있어. 저기 봐봐. 아, 음악 좀 틀어줬어요. 음악 틀으니까. 아우, 아우. 아, 이걸로 연결된 거야? 오우! 좋아, 좋아. 야, 그래, 한번 크게. 야, 열고서 한번 슉. 동전차, 선배님. 아, 좋다. 제일 크게 한 거야? 오우! 어느덧 대전하이웨이.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